에피타이저로 우니 우니라고 하기는 성게알 국산이니까 성게알 아유 성게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짜 저번에 시켜가지고 냉동을 시켜놨건데 요거는 짭짜름합니다 잡종영상공작 소니만녀석 반갑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때 아 이거 우리 와이프꺼 볶음우동 이야 기가 막히겠다 요 볶음우동인데 요거는 우리 와이프꺼입니다 자숙 문어 먹으면 자숙하나요? 아 이 자숙이 진짜 지금 여기다 탁 제가 담아서 그래도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 야 이거를 이야 초록이님께서 앞부분을 잘라서 쏟으면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되게 똑똑하시네 저분 제가 봐서는 그 아이큐 한 90 넘어요 아 아 야 이거 모듬에 광어 광어 싸가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건 저 광어 거시기 거시기 생식기가 아니라 지느러미 아으 기름지 역시 고추 다진 것까지 싹 올려서 문어는 지가 맛인 거 알까요? 문어는 시가 맛인 거 알까요? 아 나 안 잔다 자자 전복 소리 듣고 싶어요 김영빵님 알겠습니다 전복 야 와아 자 오늘 소주가 쫙쫙쫙 빨리네 아주 그냥 평소에 이쯤에 소맥을 한잔 먹을텐데 자 서서 요번 그 원샷은 클래식 버전으로 고기 갖다가 있는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제가 마시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흔드는데 옛날에 하던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광어의 한 점을 짚고 자자 사자 자자 여로 좋다 아 아... 아이씨 왔어 짝 허잇 쏘싹 아 야 에어우 야 죽인다 야 이게 너무 맛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저 국밥 종류 하나만 시킬게요 아 감자탕 감자탕은 이제 그 2인분 이상으로 시켜야 되니까 뼈다귀 해장국 이런 종류로 알탕 번지방 짬뽕밥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짬뽕밥 여보 참치김치찌개 먹고싶어?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참치김치찌개에요 참치김치찌개죠 역시 술안전하고 국물은 역시 참치김치찌개야 콜라 하나 드릴까요? 콜라를 드릴까요? 어 매워요? 아 역시 탄수화물 김치찌개 자 수화자 수화자 아 아 아 아 아 아 pak 자 여러분들 남은 안주는 우리 또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끼리 좀 소통하면서 좀 먹읍시다